비트가 저 안쪽에 있거든 성민아 혹시 안쪽 변기 있거든? 가서 물 내려봐 여기 지금 반응이 좀 있잖아 내리셨어요? 약간 반응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와이트로 만나네 한 번 더 내려봐 주세요 라인 볼게 2층 꺼요 2층에서 내리면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?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슬로지가 많이 낀 것 같다 배관이 허위가 되는데 요즘 신사업체들이 이 변기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데 제보가 왔는데 어? 꼴롱고이네 그치? 배가 막혔네 막혔어 혹시 계속 연속으로만 사모님 위에 계신가요? 아니 두 번이요 예 예 연속으로 예 일단 막히긴 했어 지금 봐봐 물이 탁 올라오잖아 용기도 막히네요 큰 병원인데 응 그지? 쳐다나 물이 차고 뭐가 막히나보다 뭐가 막히나보다 차있잖아 그지? 얘도 같이 내려봐야겠다 대박 차 올라오는데 그지? 응 차있잖아 잘 나가네 여기서 어디서 안 들어가지 지금도 많이 들어간건데 어? 뭐 됐다 깜짝이야 그러네 배관에 막혀있네 кроме다 아, 콜? 아니 대상 가지라니 고객님 일단 지금 배관에 막힘은 있어요 꽉 막힘은 아니고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원래는 원래 변기를 뜯지 않고서는 그 원래 확인 자체가 안되는 건데 저는 이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제가 점검을 한 건데 변기를 뜯어야 지금 작업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변기를 뜯기 전에 저쪽은 잘 내려가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방 안쪽은 거긴 잘 내려가요? 지금 어쨌든 지금 이 배관 라인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 변기도 증상이 나타나면 통합적인 메인이 문제가 있을 건데 지금 저쪽은 잘 내려간단 말이죠 저기도 잘 내려가요? 그냥 지금 그죠? 지금 어쨌든 여기는 지금 아까도 위에서 내리니까 바로 또 올라왔어요 네 지금 저 봉수현상이 일어났는데 저기 바깥에 스크린 정화주 있죠? 네 밖에 거기 한번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잠깐 기다려봐 네 여기서 여기서 해야 될지 네트에서 거꾸로 빼주는 게 좋거든 근데 여기가 워낙에 배관이 길어 하수구도 마찬가지구 그래서 아 으이씨 으이씨 전반적으로 구배가 안좋다 그제 기우기가 안좋아 하하 하하 야 기울기가 안좋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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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나오잖아 자 어이 좀 쌓여있네 어 쌓여있네 일단 작업을 여기서 먼저 해봐야겠다 고수척 때 해야겠다, 쌓여있네 잠깐만 성민아 저기 잠깐만 차단 넣어볼게요 여기가 봐 일단 지금 들어가서 변기 물 한번 내려 아 많이 쌓여있네 전반적으로 배관의 기울기가 좋지 못하네요 고객님 그러니까 이런 데 춘정을 쌓여야지 아예 그냥 물이 잠겨있네 아예 그냥 물이 차이잖아요 다 한번 끄집어 내보고 나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 거꾸로 싹 빼줘야 될 것 같아 내렸어요? 내렸어? 한번 더 내려? 네 강아지 이제 수면 들어 놨다 내린거 맞어? 네 두 번 내렸어 그렇게 오래 걸린다 바닥에 많이 깔려있어 여기서 또 떨어지나 보다 문제는 여기때문에 그런거 같진 않아 여기가 어디쯤인가 한번 찍어봐야겠다 여기다 칼을 찍어서 22에다 들어갔는데 있는거 같은데? 야 겁나 깊어 여기서 또 만나가지고 가나보다 여기가 약간 구조가 계단식으로 돼있어 아 그러네 어 여기서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 아 잠깐만 이거 갖고 있어봐 네 그러면 작업을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변기 찍었네 얘도 찌꺼기가 많이 껴있긴 껴있어 쟤도 잘 내려가잖아 저기에서 거꾸로 하면은 너무 멀고 내가 봤을땐 여기서 문제가 있네 얘를 뜯어야겠다 얘를 뜯어서 내 시험 보자 왜냐면 저기까지는 아까 그 가루 찍은 데 있잖아 저쪽 변기까지는 이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더 힘들다고 차라리 얘를 뜯고 여기서 반대로 작업하는게 더 빠르고 응 저기 그 밖에 내 시험 접자 여기 변기 뜯게 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변기 원피스 원피스 잡을 데가 없어 원피스 원피스 변기에 겁나게 무겁고 잠깐만 이게 원피스 변기에 항상 조심해야돼 잡을 데가 없어 잡을 데가 자 일단은 잠깐잠깐 잠깐잠깐 으이씨 자 뭐 내용은 그렇고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 보기 좀 그래서 봉인아 네 시멘트가 있을까 없을까 사장님 차이에요? 아니 여기요? 안에 시멘트가 굳었어 안 굳었을까 야 빨리 내 시험 줘 여기 혹시 빠질지 몰라서 이쪽으로 제가 할거 응 빼고 야 거기다가 또 이게 지금 봐봐 편심을 이렇게 쓰면 여기 또 자주 막히거든 아 내 보안이 꼴렁거린 거는 거기다 치기도 하고 야 이거 손톱 그냥 껴 왜요? 그 때문에 화장실은 여기에서 잘 막혀 편심은 내가 막혔다고 뚫린 거는 여기서 막혔었던 거 같아 예전에 이거 지금 봐봐 배가 이렇게 물이 차있잖아 일단 얘도 지금 많이 쌓여있어 뭐야 너 앞에서 또 이거 뭐냐? 야 뭐야 이거 야 걸려줘 봐 걸려줘요? 야 야 내 시험이 여기서 안 들어가면 앞에 뭐가 쌓이는 거야 야 내 시험이 시험이니까 약간 이심스러워 이게 뭘까? 그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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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덩어리요? 아니 기름이 아니에요 여기 여기 2층 한번 내려 보세요 병기요 2층이요? 2층에서 내리면 여기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2층에 1층 아니 아니 봐봐 호미나 봐봐 여기 보면 이게 앞에서부터 이 배관 자체가 뭐가 쌓여있다고 얘가 앞에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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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볼게요 반대로 가는거 반대쪽 같은데 그치? 그치? 위에서 떨어지는거야? 걔네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거야 한번 고객님 눈 한번 내보세요 확인해 볼게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거 같아 네 2층이세요 걔네 2층 배관있네 반대로 간거야 봐봐 이거 못냐 이거 떨어지잖아 2층 꺼고 그치? 그냥 이리로 가는건데 어 이리로 가는건데 아니 이게 겁나게 안 꺾여 응? 그러고서 앞에가 막혀있잖아 지금 뭐가 아 그러고 또 아래로 갔냐? 팍 이렇게 응? 뭐냐 이거? 응? 야씨 아니 뭐가 막혔어 야 4시간 안들어갈 정도야 이거 응? 뭐야 이거 하아 봐봐 자 성냥 빼봐 너를? 어 빼 빼봐 빼봐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저거 작은거 줘봐 4시간 작은거야? 어 내가 넣고 일단 하아 일단은 자 그거 줘 이거 이거 어 잠깐만 어 돌려봐 어 돌려봐 오케이 일단 돌려 오케이 됐어 됐고 내 시간 일단 놔 야 나 줘 씻어 어 씻어 아 아 이거 한 번 기다려봐 아 아 아 아 마마도 심 compuls Ein 아이씨 이야.. 앞에서부터 그냥 굳어있네 시멘트가 잠깐만 아이씨 돌려봐 네 돌려봐 네 어..돌려 돌려줘 조금만 단수 올려봐 네? 단수 올려봐 울렸어요? 네 어.. 해봐 들어갔지? 뭐..느낌와? 잠깐만 잠깐만 써 써 고객님 2층에서 물 내려졌어요 와..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 불가 Oi 조나 바닥에 시멘트 들어가지 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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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멈출할 때 멈춰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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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부하가 느끼는 데가 올 거야 손이 느껴져 느껴져야 된다고 그걸 느껴진 데 있어? 여기지? 여기 느껴지지? 여기지? 시멘트야? 시멘트가 그냥 걸려 있어 잠깐만 그리고 지금 빼니까 휴지 밍트기하고 그지? 여기 쌓여 있었어 여기 시멘트야 잠깐만 여기 시멘트야 여기 시멘트 있지? 아 있네 밟아 밟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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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리지? 느낌 나지? 느낌 나지? 어 어 어 맞아랑 왔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려봐 아 아 물 좀 내려주세요 우에 우에요? 예 우에요 쭉 간 다음에 딱 이 지점 있네 여기 여기 아까 토미나 물렸잖아 그게 있는 게 여기서 만나네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